1. 3. 3. 5.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꽉꽉꽉꽉꽉꽉. 클린캠. 저희 그거. 클린캠 뭐야. 시작음 이렇지 않아요? 꽉꽉꽉꽉꽉. 클린캠. 오늘 자켓 촬영을 위해서 샵을 들렸다가 지금 밥을 먹고 자켓 촬영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내추럴한 버전인데 너무 내추럴해서 입 색깔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오늘은 샐러드를 먹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고기가 왕창 들어간 짜자잔. 스템이나 샐러드를. 이게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겉보기엔 도움이 안 되고 보이는데.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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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어른이 됐다고 야채 맛은 안 것 같아요. 원래 버섯도 진짜 안 먹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양파와 마늘, 버섯, 파프리카 이런 걸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됐다는 거겠죠? 어렸을 땐 절대. 절대 입이 안 되는데. 절대. 먹어봐. 맛있다니까요. 막 이랬는데. 음! 막 이랬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이 풀떼기 좋아요. 이거 빨간 색깔 섞여있는 풀떼기. 이거 맛있어. 이 풀떼기도 맛있고. 루꼴라도 맛있고. 풀떼기 이름은 뭘까요? 하는 캠이 나간 후 댓글에 써주세요. 괜찮다. 이 풀떼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루맨? 루맨? 아닌가 보다. 루맨 상추는 거지? 짜자잔. 어디 가고 있게요? 출근길에도 크록스를 이용합니다. 짜잔. 잘하고 있죠? 짜잔. 저희가 촬영하는 곳입니다. 짜잔. 짜잔. 촬영을 세정이가 하는 만큼 다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주의. 출근길에도 크록스를 신어줘야 돼요. 이번 신상이라고 합니다. 뚜둥. 레츠고. 이곳이 바로 저. 제가 오늘 촬영할 것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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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ifik. 짜잔. Frei도 안 работaged. 짜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연sedíp 어떡해, 어떡해. 나 한 번 들어봐. 맛있다. 내 삶에 잠드는 나는 저물어 사라지고 거툼이 내려져 빛을 숨기고 손 닿은 나는 아득히 멀렀지만 모든 게 멈춰 지은 듯해 두 눈에 담긴 스카이 두 눈에 담긴 스카이 두 년 동안 넷플릭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원래 전기권을 끊었었지만 그걸 끊어두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언바너 시즌 2 나온 것도 다 많고 드라마도 새로운 나온 것도 없고 미스터트롯에 지금 엄청 빠져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사랑하고 저 심지어 투표도 했어요. 누굴 뽑아야 되는 비밀이지만 그리고 뭐하고자 해야 되지? 집 꾸미기 재미있었습니다. 원래 미니멀라이프를 살고 싶었는데 그게 제 생각상 안 되나 봐요. 절충이 안 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좀 투머치 집이라서 컬러도 원컬러가 아니고요. 있는 것도 뭐가 그렇게 많아요. 원룸에 워킹패드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룸에 워킹패드 있고 침대도 퀸 사이즈에 막 무빙 침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침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보시면 진짜 투머치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침대 바로 앞에 자식 소파를 한답니다. 그거 산다고 했을 때 멤버 언니들이 도대체 그 집에 그 소파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진 잡고 폐쇄된 공간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무서우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1배각이 여자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나오는 사진이 밝지 않나? 근데 이 느낌도 좋긴 한데 모르겠어. 좀 내리셔야 돼요. 약간 습관인가 봐요. 근데 맨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점점 올라오나요? 어 지금 잠이 안 나요? 뭐? 한 번 살짝 내려가서 한 번 더 보고 계세요. 아 좀 더 안 나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의 두 번째는 한 번 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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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느낌을 따라 밝힐 나라 아직 낯설은 그곳으로 go away oh go away 이끄는 대로 가진 나라니요 나의 길을 찾아 숨어외 보이지 않게 난 숨어외 잦은 기복은 뒤로 앉아 다음 것은 heaven's on my way 너도 내 맘 전혀 몰라 너도 그렇듯이 나조차도 그래 그래서 좀 더 흥미롭잖아 아까 원한 take a deep breath 조급해 마음 느낌을 따라 본길 따라 좀 더 나다운 그곳으로 go away oh go away 이끄는 대로 가지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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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의 앨범을 기다려주신 팬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도 아직 시안을 못 받아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뮤비 때도 재밌게 찍었고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folks 넣어놓으면 안 보이나? 여기다 넣고 싶은데 민비도 껴줘서 이거 안 하네 이번만 안 하면은 짝짝짝짝 여러분 다같이 자켓 채널이 끝이 났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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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자 이제 폴로라이드,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죠 폴로라이드는.. 폴라로이드를 이번에 많이 찍었는데 폴라로이드 제목을 좀 정해보기도 하고 거기 중에서도 베스트 5를 또 선택을 좀.. 아 베파?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베스트 5를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봐 얘 피사체 됐다 띵 이 사진은 생라면 부숴먹고 스프 나뭇가 빨아먹는 사진입니다 띵 생라면 먹은 뒤 사진이고요 이건 뭐라고 할까? 내 손끝에서 치토스 향기가 나 라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쁘다 맞다 이 사진은 기타 좀 미리 배워놓을 걸 이란 사진입니다 나중에 영상이 나가겠지만 영상 기타 치는 소리가 아주 막장으로 나갑니다 이름 붙이는 건 취소해야겠어요 오늘 이번 거가 재밌는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름 붙일 때는 진짜 재밌어야 좀 재밌는데 이것보다는 재밌게 할 만한 것들이 없네요 베스트 5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청소하는 것 같고 일단 이거 청소하는 것 같고 일단 이거 청소하는 것 같고 오 어쩜 딱 5개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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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출연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작게 찍는다고 밥을 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저녁밥은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밥 추천받습니다 원래 어제 생각했던 건 아귀찜이었는데 와 좋던 아귀찜 아 그냥 아귀찜 먹을까? 아귀찜 먹을까요? 자 그럼 돌아가서 매운 아귀찜에 콩나물 추가를 팍팍해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뮤비 때 만나요